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이거 아 잠깐만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은 거짓말한 케이예요 시작합니다 어떤 거 입지 빨리 준비해 알았어 좋았어 가 안녕 빨리 가야해 늦었어 죄송합니다 사랑아 안녕 네 안녕 오늘 전화승이 왔어요 들어와 안녕 나는 땡땡초등학교 에서 온 케이야 잘 지내자 예쁘다 케이야 오늘 우리 놀이공원 놀이공원 공원에 안 갈래? 안 갈래? 놀이공원? 음 좋아 언제 올까 미안 괜찮아 우리 귀신의 집 가자 우리 귀신의 집 가자 고마워 깜짝이야 저기 가자 좋아 고마워 고마워 깜짝이야 저기 가자 좋아 우와 어제 재밌었어 나도 나 오늘 못 놀아 발레 괜찮아 미안 사랑아 자 이제 끝입니다 이건 사랑이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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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을 한 건 한 이유는 사랑이와 어제는 어쩔 수 없이 간 거고요 오늘은 거짓말 한 이유는요 거짓말을 한 이유는요 고마워 자기 사랑이는 사랑 안해서 예요 근데 케이 모습이 좀 달려졌죠 얘 비밀 공간이 있어서 이제 갑니다 이제